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소각루? 이런게 강서구에 있었나? 이게 뭐지? 님들 그거 알아? 소각루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대. 다들 진경산서와 그린 겸재정선은 알지? 겸재정선이 소각루를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그 이유가 겸재정선이 소각루에서 산신을 만날 수 있다는 썰에 들어세대. 그도 그럴 것이 소각루가 있던 궁산이 1500년 전 신라의 양천 고성지였고 조선시대에는 우리 고장의 행정중심지였대. 어쨌든 정선이 소각루에서 산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소각루를 보지 못했을 거라던데? 믿거나 말거나 님들 자유. 산신? 뚱땅지같은 소리야. 만나면 시험이나 잘 보게 해달라고 소원이나 빼볼까? 어떻게 가는거지? 드디어 소각루에 와보네. 꿈에서 봤던 거기가 맞아. сп 경치도 좋으니까 그림이나 그려야겠다. 그림을 잘 그리는데 쟨가? 그림을 잘 그려줬어 보니 너무 잘해 그림을 잘 그려줬어요 수고하면 뭐지 그 이 길을 벗겨서 카카오톡 자주 놀러올게